그 향수 냄새 때문에 자꾸 다시 만나고 싶었대? 아빠는 수백 번 얘기해도 그때 생각하면 좋아? 그럼 수백 번 들어줬으니까 아빠가 비밀 하나 알려줄게. 뭔데? 그 향수 그때 아빠를 좋아하던 대학원생이 준 거야. 헐. 아 근데 나는 아빠한테서 커피향 나는 게 제일 좋더라. 나도 그래. 그 향수병 열면 설영어시 생각나서 아직 좀 씁쓸합니다. 근데 나 너 향수 쓰는지 몰랐어. 나 있는지도 몰랐어. 아버지랑 같은 거라고 엄마가 사줬던 거야. 마시멜로 3개? 아니 난 마시멜로 별로. 난 이 향수 좋은지 잘 모르겠어. 나도 별로야. 나 아버지 생각나서. 그냥 원래 너한테서 나는 냄새가 제일 좋아. 아 닭살. 나 이렇게 된 거 알면 경주가 절개하자고 할지도 몰라. 이거 가지고 어서 가서 자. 나 졸리다 자야겠어. 응. 야 이건 마시고 가야지. 응 응. 갖고 가서 마셔. 어서 가. 12시까지 잘 거면서. 아 간다. 응.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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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제집. reminded me. 어머나. 하. 이거 TimeNet. 모르겠네. 왜? 웃어 봐봐. 응? 한 번만 웃어 봐봐. 이렇게? 근데 갑자기 왜? 이상하게 너 웃는 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. 까먹지 마라. 한 번만 제대로 웃어줄 거야? 응.